이 학생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? 강산이? 강산이요? 뭐? 이강산. 내가 담임이었어.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? 뜬금없이 강산이는 왜? 아, 그게 그... 아니, 제가 그 차기작 때문에 지금 취재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학생이 혼자 한 짓인데 이유를 말할 수가 없다? 네.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? 사실이에요. 이유는 왜 말을 못하는데요? 비밀이라서요. 그 비밀이 뭐냐고요? 말해도 믿지 않으실 거예요. 믿을 테니까 말해봐요. 제가 초능력자예요. 나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? 거봐요. 황당한 소리 그만하고 사실대로 말해봐.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거지? 육동주 씨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? 그 사람한테 협박 당했어?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.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도 돼. 내가 도와줄게. 형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. 사라져요? 실종됐다는 말씀이세요?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. 그게 언젠데요? 이강산이 언제 사라진 겁니까? 이 강산이 언제 사라진 겁니까? 결국 그는 시험에 안녕하세요? 감사합니다.